정말 재밌는 책들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원작을 읽은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생각하죠. 역시 원작이 최고야. 일본에 정말 많이 드라마화되고 영화화됐던 미스터리 소설, 추리소설의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 미스터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미야베 미유키 오늘 그분의 최초의 단편 소설, 역시 영화화 됐었죠. 우리 이웃의 범죄라는 단편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단편이지만 길이는 꽤 되죠. 정말 재밌으니까요. 들어봐주세요. 미야베 미유키 추리소설 우리 이웃의 범죄 1장 우리가 마침내 자력구제에 나선 건 6월 중순의 일이다. 내 이름은 미타무라 마코토. 중학교 1학년이다. 성적도 키도 중간 정도인데 성적은 뒤에서부터 키는 앞에서부터 세는 편이 빠르다. 반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가끔 있지만 고민할 정도는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도모코와 나 이렇게 가족 4명은 도쿄 도심에서 전철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라코포 오마치다이에 살고 있다. 이곳에는 세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타운하우스 6동이 나란히 서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 중 3호 동의 가운데 집이다. 우리 가족이 여기로 이사한 건 반년 정도 전의 일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일하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독립해 새로운 회사를 차렸었다. 당연히 회사 사택에서 나와야 했다. 부모님은 매주 두꺼운 주택 정보지를 사와서 사인펜으로 체크를 하며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 있는지 온종일 뒤지곤 했다. 우리는 아무래도 운이 좋은 가족은 아닌 모양이다. 도심의 신축 맨션에 모조리 응모했지만 추첨에서 죄다 탈락. 한 수 없이 중고로 목표를 바꾼 이후에도 이거다 싶어 눈에 들어온 물건들은 몇 번이나 간발의 차로 놓쳐버렸다. 그러는 사이 나는 부모님의 능력에 다소 의문을 느끼고 말았다. 이렇게 손이 느려서야 치열한 경쟁에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잘해나갈 수 있을까 아무튼 최종적으로 낙착된 장소가 이곳 라코포라는 얘기다. 물론 중고주택이다. 전에 이곳에 살던 일가는 신축일 때 입주했다가 반년 만에 이 집을 처분했다. 이유는 전근. 딱히 살인사건이라든가 하는 안 좋은 사연이 있는 게 아니다. 부모님은 바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그때까지의 귀중하고도 쓰라린 경험으로 부동산을 손에 넣으려면 첫째도 둘째도 속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꼈었으니까. 다음날 계약을 맺어버렸다. 마침내 라코포 3호동의 가운데 집은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나는 주택정보지를 보면서 이렇게나 많은 물건이 나오고 게다가 어느 물건이나 사려는 사람이 나선다는 사실에 소박하게 놀랐다. 열심히 보고 있자면 세 페이지 정도만 봐도 눈이 피로해지는 자잘한 일란표 행간에서 집이 필요해, 집이 필요해, 집이 필요해 하는 무수한 중얼거림이 들려오는 듯한 기분도 든다. 어설픈 괴단보다 훨씬 무섭다. 경쟁에서 이겨 그럭저럭 라코포에 입주하기로 결정됐을 때 우리 가족은 좀 야단스러울 정도로 기뻐했다. 도심지까지의 통근 시간이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한 장점이고 우리가 사는 3호동은 라코포와 이웃하고 있는 자그마한 자연공원 사이로 철책 하나만 놓여있을 뿐이라 창문으로 바라보면 산속 산장처럼 녹음에 폭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든다. 그때는 드디어 우리에게도 운이 따르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다. 그런데 우리 집 오른쪽 옆쯤에는 하시모토 미사코라는 서른 살 정도 된 여자가 살고 있다. 이사한 뒤 인사하러 갔을 때 여긴 전부 분양이잖아. 여자 혼자 힘으로 집을 사다니 대출을 받았다 해도 대단한걸 하고 감탄하는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조금 바보 취급하듯이 말했다. 본인이 산 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이 맞다. 하시모토 미사코 씨가 사는 타운하우스는 어떤 남자가 사준 것이다. 어머니만큼 날카롭지 못한 나조차도 체격 좋은 중년 남자가 때때로 옆집을 방문하는 걸 목격하다 보니 그 정도는 알 수 있었다. 다만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우려한 만큼 나나 동생이 그 일로 악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텔레비전에서도 잡지에서도 훨씬 굉장한 걸 하고 있으니까 옆집에 특수관계인이 한두 명 살고 있다고 해서 그야 다소 흥미는 느껴지지만 그 일로 건전한 발육이 저해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일본에서는 이 바람피우는 관계를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다만 우리 남매를 키우며 회사를 운영하고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 늘 과부하 상태인 부모님과 평일 밤이나 때로는 토요일 오후 매번 비슷한 시간에 대형 벤츠를 쓱 타고 와서는 애인과 즐기기 위해 문너머로 유유히 사라지는 배가 나오기 시작한 아저씨를 비교하며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 것만은 확실하다. 이를테면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 따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노력해라 노력하면 보답받을 거야 라고들 하지만 말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려있지 않은 이유는 본인들 삶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잔뜩 있기 때문이리라. 그런 것도 모른 채 노력하자 노력하면 보답받지 못할 일은 없어 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자랐다간 어른이 되고 나서 자신을 차고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남자와 결혼해버린 옛 애인을 죽여서는 보스턴백에 쑤셔넣어 내다버리는 전개가 되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이렇게 수지가 안 맞는 일이 많은 세계에서 힘껏 일하고 있는 어른들 모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얼굴을 맞대고 그런 말을 했다간 엄청 야단 맞을 게 뻔하니까 잠자코 있지만 아무튼 라코포에서 우리를 괴롭힌 것은 하시모토 미사코 씨 본인이 아니었다. 하시모토 씨는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다. 새하얀 스피츠로 이름은 밀리 다른 상황에서 봤다면 아마 와 귀엽다 하고 끝나버릴 만한 개지만 다른 상황이란 가령 거리를 산책하고 있다든가 슈퍼 안에서 주인의 팔에 안겨 있다든가 하는 거 말이다. 이웃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녀석이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하룻밤 묵으러 왔던 할머니는 실로 솔직하게 옆집에 피러먹을 개새끼 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 정말 엄청나게 시끄럽다. 밀리가 짖기 시작하면 나는 항상 옛날 전쟁 영화에 나오는 기관총을 떠올린다. 현대물에 등장하는 펄스 라이플이나 스마트건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다. 좀 더 원시적이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다. 게다가 잠깐씩 그치기도 하지만 거의 항상 짖고 있다. 어디에 그런 파워가 감춰져 있는지 알고 싶을 정도다. 하시모토 씨 본인도 엄청 시끄러울 텐데 우리 가족이 어이없어 하면서 느낀 첫 감상이었다. 나는 어쩌면 하시모토 씨가 청력이 약해서 조심하려는 생각에 집 지키는 개를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호의적인 해석도 내가 친구에게 빌린 cd를 밤늦게까지 듣고 있던 어느 날 밤 시끄러워! 하고 그녀가 벽 너머로 소리를 지른 살풍경한 사건이 일어난 순간 씻은 듯 사라졌다. 적은 진심으로 기르고 있다. 남에게 피해가 되리라는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은 정말 무척 성실한 사람들이다. 밀리가 내뿜는 거리낌 없는 소음에 대해 불평을 하러 가기 전에 우선 관리 규약을 확실히 확인하기로 했다. 그리고 끝까지 읽지 못하게 일부러 그런 건지 깨알같이 작은 글자로 인쇄된 규약 마지막 쪽에서 애완동물 사육은 원칙적으로 금지라는 대목을 발견했다. 당연한 소리다. 타운하우스라고 하면 듣기는 좋지만 결국은 서양식 연립주택이다. 커다란 단독주택을 내벽으로 구분해 다수의 세대가 입주해 있는 집이라 외벽과 지붕은 물론이고 중앙세대는 양쪽 세대와 내벽까지 공유한다. 소리가 전해지기 쉽다는 점에서는 맨션과 똑같다. 아니, 더 심할지도 모른다. 이 타운하우스는 텅 빈 지붕 안쪽 밑으로 다락까지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만만치 않았다. 용기가 샘솟은 부모님이 관리인에게 달려가 호소하자 분명 규약에서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 입주하기 전부터 기르던 동물을 차마 버려라 죽여라 할 수도 없는 일이라 허가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문제가 생기면 상식에 따라 협의해서 이웃끼리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듣고 두 분 모두 혈압이 오른 채 돌아왔다. 그 후 미사코 씨에게 직접 불평하러 갔다가 혈압은 더 올라가 버린 모양이다. 우리 왼쪽 이웃은 다코도로 씨의 부부로 아이도 없고 찻집을 몇 갠가 경영하느라 거의 집을 비우고 있다. 그래도 다락을 통해 울리는 밀리의 요란한 소리는 괴로운 모양이라 부모님이 가끔 다도코로 씨의 부부와 눈썹을 찌푸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다도코로 씨네 집도 마찬가지로 벽에 부딪혀 밀리 제거에 실패했다고 한다. 출구 없음. 그건 그렇고 미사코 씨는 동물을 괴상하게 키우고 있다. 우선 밀리를 산책하러 데리고 나간 적이 없다. 한 번도 없다. 밀리는 정말로 신뢰견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짖는 소리도 전부 벽을 통해서 들려온다. 그럼 미사코 씨가 쇼핑을 가거나 미용실에 가거나 테니스를 치러 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밀리를 집안에 밀어넣은 채 문을 잠그고 외출한다. 밀리가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한 번 미사코 씨가 애견 미용실에 데리고 갈 때 뿐이다. 그때조차 밀리는 이동장에 들어가 미사코 씨의 파란색 아우디 뒷좌석에 실려서 내내 흔들리며 간다. 미사코 씨는 밀리를 완전히 규중 처녀처럼 기른다. 멋진 목걸이를 채우고 스웨터나 조끼도 입힌다. 밀리는 착한 아이죠 하는 식으로 말을 건다. 그 말에 대답해 밀리가 격렬하게 짖기 시작하면 갓난아기를 달래듯이 어르는 소리도 들려온다. 저건 스트레스 때문이야. 이사 축하도 할 겸 저녁 식사를 하러 온 다케이코 삼촌은 밀리가 짖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진단했다. 삼촌은 어머니의 막내 남동생인데 작년에 그럭저럭 대학을 졸업해 지금은 도내에 있는 중간규모의 시립병원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자취방에서 혼자 밥을 해먹거나 나가서 사먹는데 질리면 때때로 우리 집에 놀러온다. 어째서 스트레스야? 나는 물었다. 너도 집안에만 갇혀있으면 그렇게 될 거야. 아우성 치거나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말이야. 개도 운동 부족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짖는 거야. 저 히스테릭하게 짖는 소리는 아마 틀림없을걸. 어떤 개야? 스피치야 하고 내가 대답하자 삼촌은 으에에 하는 소리를 냈다. 최악이잖아. 저건 원래 집 지키는 개라서 말이야. 목소리도 새해되고 시끄럽게 짖는 습성이 있거든. 요즘은 애완견도 조용하고 자그마한 종이 인기가 있어서 순종 스피치를 기르는 집은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 없는 모양이던데. 설명 끝부분은 마침 시작된 요란하게 난사하는 밀리의 울음소리에 가로막혀 그다지 잘 들리지도 않았다. 정말 굉장한데? 하고 어이없다는 듯 벽을 바라보며 삼촌이 말했다. 동물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쓰는 만큼 운동이 필요하단 말이지.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삼촌의 가르침을 따라 미사코 씨가 밖에 있을 때를 노려 가능한 귀여운 남자아이인 척 하면서 물어보았다. 아줌마! 나 개를 좋아해서 가끔 밀리를 산책시키러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찌릿! 하고 노려볼 뿐이다. 아줌마라고 부른 게 실수였나? 하고 나중에 반성했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가 밀리를 처리해버리자고 결심한 그날 밤도 삼촌이 놀러왔다. 밀리는 여전히 사양 않고 거침없이 지저댔다. 잘도 참고 사는구나. 매형이나 누나는 가서 불평도 하지 않았어. 삼촌이 물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일이 늦어져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일곱시 넘어서 돌아온 어머니도 눈 밑에 멋진 다크서클을 달고 있었다. 걱정했던 대로 우리 부모님은 소프트웨어 전선의 한복판에서 고전하는 중이다. 잘 만들어진 영화와는 달라서 엔딩이 가까워지며 극적인 지원군이 올 가망도 없다. 두 사람의 눈속을 들여다보면 과부하라는 글자가 깜빡이는 모습이 보일 것 같다. 접시를 닦던 손을 멈춘 어머니는 자기보다 키도 훨씬 크고 스타일도 좋은 미사코 씨를 흉내내어 엉덩이를 쑥 치켜올리고 약간 고개를 기울이더니 높은 톤의 목소리를 냈다. 개를 키우는 건 개인의 자유잖아요. 삼촌은 쓴 웃음을 지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어머니는 수도꼭지를 꽉 비틀어 물을 잠갔다. 그 손짓에 저 여자와 부하를 도두는 개를 이런 식으로 비틀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역력히 드러났다. 잠은 부족하지. 전화도 저 멍청한 개가 짓기 시작하면 상대가 하는 말이 들리질 않는다고. 텔레비전도 그래. 아무튼 24시간 쉴 새 없이 아침이고 밤이고 낮이고 없다니까. 누나 생체 시계가 망가진 거야. 삼촌이 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물었다. 삼촌이 끄덕이는 모습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밤중에 폭식을 하게 되면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스트레스라면 두 사람 모두 밀리에게 지지 않는다. 우리 애 요즘 귀마개하고 자는데 말이야. 그건 못 쓰겠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에 소음이 꽉 들어찬 느낌이 들어. 의자에 걸터 앉은 어머니가 관자놀이를 짚었다. 마코토 너희도 귀마개하고 자냐? 삼촌이 묻기에 나는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도무코는 머리가 아파져서 싫다고 그만뒀고 나는 잠들 때까지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어. 응, 그만두는 게 좋아. 나 한 청 생긴다. 그거 봐라.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밀리가 짖는 소리보다는 낫다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도무코 상태는 어때? 삼촌은 어깨 너머로 어머니를 돌아보며 조금 목소리를 낮췄다. 내 여동생인 도무코는 몸이 악하다.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학교도 쉴 때가 많아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의 출석 일수를 다 합쳐도 다른 4학년보다 적을 게다. 도무코는 지금도 2층 방 침대에 누워 있다. 병약한 아이란 부모에게 어리광만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면목없어 하는 데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자기가 없는 곳에서 부모가 또 열이 났어. 큰일이야. 같은 말을 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척 상처받는다. 삼촌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아서 거꾸로 아이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지도 모른다. 도무코의 화재를 꺼낼 때는 꼭 목소리를 낮춘다. 어머니는 평소 목소리대로 대답했다. 아직 미열이 있어서 말이야. 오늘도 학교를 쉬었어. 이것으로 삼촌의 배려는 제로가 되었다. 누나, 한번 심류내과에 가볼 생각은 없어? 심류내과? 응, 욕헌데 병은 마음에서 라는 거지. 잠깐 끼워 들면은요. 내과적 증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신경증이나 심신증을 함께 치료하는 내과 과목이라고 부연 설명이 붙어있네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과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심류내과입니다. 도무코의 경우 뭔가 달리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원인이 있어서 그게 미열이나 복통이라는 증상으로 드러나는지도 모르거든. 그걸 치료하려면 일반 내과 치료만으로는 안 되니까 말이야. 카운슬링도 포함해서 치료에 가는데 우리 병원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지 않겠어?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턱을 괴고 생각했다. 글쎄? 그거 건강보험 돼? 삼촌의 대답도 분명하지가 않다. 어, 뭐 아마도? 아마 될 거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지만 정말 큰일이야. 독립을 너무 서둘렀나 봐. 이제 와서 후회도 늦었지만. 그때 밀리가 다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어휴, 저 얄미운 개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안 그래도 머리 아픈 일만 있는데. 선택을 잘못했네. 다른 집을 찾아서 옮기면 어때? 어휴, 간단히도 말하네. 너같이 혼자 사는 가벼운 몸하고는 다르다고. 성장기 애들하고 거금에 빚을 껴안고 그렇게 선뜻. 거기까지 말하던 어머니는 테니스 시합의 관중처럼 조용히 오가는 말을 듣고 있는 내 존재를 새삼 깨달은 모양이다. 눈 속에 아이에게 집에 경제 상황을 알리는 일은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교훈이 슬쩍 스치는 듯 싶더니 입꼬리로 슬쩍 웃는다. 뭐, 그래. 조만간 생각해 볼게. 그 후 삼촌은 어디어디 우리 공주님 기분은 어떠신가? 하며 도모꼬의 방에 얼굴을 들이밀더니 학교 생활에 대해 묻고 병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을 들려주었다. 그동안에도 밀리가 짖는 소리는 몇 번이나 끼어들었다. 도모꼬가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쓰자 삼촌은 늘 이런 식이냐? 라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늘 이런 식이야? 라고 끄덕여 대답했다. 어, 2층에도 왱왱 울려오는걸. 삼촌은 얇은 벽을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도모꼬의 방 벽지는 핑크색 코알라가 잔뜩 흩어져 있는 귀여운 녀석이다. 이 코알라도 틀림없이 괴로워하고 있을 거야. 하고 삼촌은 말했다. 도모꼬의 방에는 30분 정도 있었다. 나가기 전에 열을 재보니 37도 5분. 컨디션은 나쁜 것 같고 눈도 멍하다. 아직 열이 있죠. 목소리에도 기운이 없다. 체온계를 흔들며 삼촌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렇지도 않아. 고작 100도야. 쿡쿡 웃는 도모꼬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삼촌은 이번에는 내 방으로 들어왔다. 밀리가 짖기 시작하자 얼굴을 찌푸렸다. 한 번쯤 시끄러워하고 벽을 꽉 차줘. 아버지도 나도 벌써 몇 번이나 했어. 어머니도 슬리퍼를 확 던지거나 하지만 요전에는 막 사온 달걀박스를 던져버려서 말이야. 삼촌은 천장을 보며 웃었다. 누나는 열이 확 오르는 타입이니까 말이야. 지독했다니까. 우리 다 총출동해서 청소했는데 말이지. 아무튼 불평을 해봐도 전혀 효과가 없어. 오히려 저쪽에서 더 항의를 해올 때는 있지만. 옆집 여자가? 삼촌이 놀랐다. 아니 그 아줌마의 남자가. 삼촌은 휙하고 휘파람을 불었다. 뭐야 옆집에 독신 여성이라는 게? 맞아 특수관계인이야. 나는 대답했다. 마루사의 여자라는 영화를 보며 이 말을 가르쳐준 사람도 삼촌이다. 세무서에서는 정부를 이렇게 표현하는 모양이다. 어떤 녀석이야?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삼촌은 물었다. 우리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음단패설이라도 하는 양 소곤거렸다. 자세히 본 적은 없지만 뚱뚱했어. 잘생기지도 않았고 정부라는 거 머리가 좋다고 생기진 않지. 모든 건 이게 말하지. 삼촌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요즘 샐러리맨 월급으로는 좀처럼 특수관계인은 만들 수 없는데 말이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옆집의 진짜 소유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주로 어머니가 이웃들에게서 듣고 온 이야기를 건너들은 것이다 보니 그다지 자신은 없다. 그게 부동산업자라고 했던가. 음 과연.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도 가지고 있는 모양이고. 하, 그럴만도 하군. 러브호텔이라든가 터키탕도 경영하고 있다는 소문이야. 나는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삼촌도 한두 번쯤은 신세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다방면으로 하는 모양이던데? 어, 글쎄. 그럴지도 장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구역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말이야. 아무튼 부자인 건 틀림없는 모양이야. 잠시 동안 삼촌은 맥락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책상다리를 하고 오뚜기처럼 좌우로 몸을 흔들었다. 그렇다면 시험해봐도 괜찮을까? 뭘? 자력구제 말이야.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인다. 음, 독신이라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면 빼앗기 불쌍하지만 달리 기분 전환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다기보다 밀리 쪽이 기분 전환에 이용되고 있지. 그렇지. 그렇다면 사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어떻게 할 건데? 밀리를 납치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주인이 키우게 하는 거야. 이번에는 내가 휙파람을 불 차례였다. 그렇게 간단히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실은 말이야. 우리 환자 중에 정말로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개를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뭐 미용실에서 샴푸나 매니큐어를 시킨다든가 애기라도 되는 듯이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잘 시키고 정해진 시간에 밥 주고 혈통성 따위는 상관없이 어떤 개라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여기 사정을 얘기했더니 길 잃은 게 주운샘 치고 자기 집에서 길러줄 테니까 데리고 오면 어떠냐는 말을 들었거든. 몰래? 물론이지. 밀리가 없는 생활을 생각하니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다. 어? 그거 좋은걸? 순서는 간단하다고 삼촌이 말했다. 미사코 씨가 밀리를 두고 외출한 틈에 데리러 가면 된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은 간단하지만 불가능할걸? 저 사람은 외출할 때 단단히 문을 잠그고 가니까 어떻게 숨어지는데? 해, 그거거든. 삼촌은 턱을 당기며 나를 보았다. 너, 막 이사 왔을 무렵에 여기는 다락이 끝에서 끝까지 횡댕그렁하게 뻥 뚫려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다. 어머니의 명령으로 내 잡동사니를 정리하다가 2층 내방 옷장에 있는 두께 7cm 정도의 천판을 밑에서 간단히 들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들어올리는 조그만 천장의 뚜껑, 천판이라고 합니다. 행거 받침대를 발판 삼아 기어올라가 보니 어두운 다락이 좌우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높이는 1m 정도지만 지붕에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아기가 엉금엉금 기듯이 손발을 짚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맞어. 그래서 쓸데없이 소리가 잘 전달된다니까. 천장 위가 파이프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아이고, 너무한다 진짜. 원래 이런 건물은 만에 하나 화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제대로 방화벽으로 지붕 및 다락 공간까지 칸막이를 해야 하거든. 법률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날림으로 공사된 거야? 그래. 공사 비용을 남긴 몫이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얘기지. 덕분에 너희는 이렇게 지독한 이의를 당하고 있는데 말이야. 음, 나는 새삼스레 천장과 그 위에 있을 다락을 바라보았다. 있어야 하는 것도 없이 만들어버렸다니 말이지. 어른이란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군. 눈을 깜빡거리고 있자 삼촌은 빙그레 웃으며 무릎을 내밀었다. 하지만 말이다, 마코토. 잘 들어. 그게 이번에는 우릴 돕는 거야. 이 방에 옷장 천판 틈으로 나갈 수도 있다면 옆집에도 어딘가 천판을 들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같지 않아?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젠채하는 분위기를 만들며 속삭였다. 잠깐 기다려봐. 여기를 샀을 때 건물 도면이 있는데 신축 분양으로 나왔을 때 나눠준 팸플릿도 이전 주인이 줬었어. 어머니가 어디 뒀을 테지만. 좋아, 내가 받아오지. 뭔가 좋은 구실이 없을까? 왜? 아버지랑 어머니한테는 이 얘기를 안 할 거야? 나는 조금 놀랐다. 크게 기뻐하며 협력해 줄 것 같은데. 삼촌은 아까 도모코를 웃게 만들었을 때처럼 익사일스럽게 진지한 얼굴을 했다. 나를 손짓해 부르더니 얼굴을 가까이 댄다. 우선 이런 종류의 범죄에 여자를 가담시키면 위험하거든. 수다스러우니까 말이야. 그럼 아버지는? 음, 매형은 말이지. 절에 봬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니까. 어디까지나 전공법으로 이웃의 상식에 호소하는 방법이라면 찬성할 테지만 이런 식의 자력구제 얘기를 꺼내봤자 아마 반대할 거야. 게다가 지금은 안 그래도 바빠서 큰일이잖아. 쓸데없는 일에 머리를 쓰게 할 필요는 없지. 나는 생각했다. 사회 상식을 방패로 몇 번이나 이웃에 교섭하러 갔다가 가기 전보다도 더 화를 내며 돌아왔던 아버지. 응, 확실히 그래. 아버지는 짖고 피처니까. 맞아, 변화구는 던지지 않는 사람이지. 그럼 도모코는 어떻게 해? 2시 지나서라면 이미 학교에서 돌아와 있을 시간이고 어쩌면 아침부터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 아이한테도 쓸데없는 걱정을 끼칠 필요는 없어. 어, 쉬는 날이라 잠깐 놀러왔다고 해둘게. 일은 이 방에서 끝낼 테니까 아무것도 눈치 못 챌 거야. 그러면 우리 둘이서만 실행한다는 소리네? 조금 두근두근해지기 시작했다. 맹세의 증거로 혈판이라도 찍을까? 삼촌은 내 머리를 툭 치고 계단을 내려갔다. 잠시 후 돌아왔을 때는 내부 도면이나 팸플릿이 비쳐 보이는 클리어 파일을 손에 들고 있었다. 뭐라고 하고 받아온 거야? 어딘가에 방음제를 넣으면 좀 나아질지도 모르니까 검토해보게 해달라고. 팸플릿에는 각 동에 자세한 배치가 실려있었다. 라코포는 홀수동과 짝수동의 배치만 다를 뿐 한 개의 동 안에는 세 가구 모두 똑같이 방이 나뉘어 있다. 음, 사전 조사도 해놓을게. 나는 방 도면을 머리에 단단히 새겨 넣었다. 우리 집과 똑같으니 거리감만 틀리지 않으면 천판이 열리는 옷장을 다락에서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거다. 결정했으면 실행은 빠른 게 좋다. 그만큼 빨리 편안한 수면이 찾아올 테니까. 음, 미사코 씨가 반드시 외출하는 날은 월, 수, 금, 오후거든. 테니스 교실을 가. 저녁 5시쯤에 뒷좌석에 라켓을 싣고 차로 돌아오는 걸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어. 삼촌은 수첩을 넘겨 근무가 비는 시간을 찾았다. 음, 그럼 이번 주 수요일 오후는 어때? 테니스 교실은 보통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잖아. 어, 왕복하는 시간을 계산에 넣어서 최소한으로 잡으면 2시간 반. 그렇다면 이웃의 특수관계 미녀는 2시 반에는 외출한다는 얘기가 되는군. 그럼 2시에 우리 집에서 나는 벽의 캘린더에 표시를 하려다 생각을 바꿔 학생 수첩에 몰래 메모했다. 어, 근데 밀리를 데리고 다락을 통과하든 뭔가에 넣어서 옮기든 시끄럽게 짓는 걸 어떻게든 해야 하지 않아? 이웃 사람들한테 들켜버릴 거야. 흠, 가볍게 마취해 주기로 할까? 그런 준비는 맡겨둬. 그날 나는 이곳으로 이사와서 처음으로 밀리의 소음이 아닌 다른 일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다. 2장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미사코 씨가 저녁장을 보러 외출하는 걸 기회로 재빨리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내 방엔 이런저런 물건들이 있는데 전부 90도쯤 벗어난 장소에 놓여 있다. 예를 들면 침대 위에는 옷가지가 책상 위에는 책장에 있어야 할 책들이 책장 안에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폐지수거에 내놓기 위해 끈으로 묶어 바닥에 놓아야 하는 만화잡지가 들어가 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머니는 이 좌표 이탈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나는 늘 혼나고 있다. 우선 방문을 잠그고 나서 침대 위에 옷가지를 옆으로 치우고 옷장 내용물을 순서대로 겹쳐 내려놓았다. 옷장 정리는 어머니한테 완전히 맡겨놓기 때문에 섣불리 만지작거리면 금방 들켜버린다. 알맞은 공간이 생기자 평소에는 침대 밑에 넣어두는 방충제가 된 의류 상자 두 개를 끌어내서 옷장 빈 공간에 겹쳐 쌓았다. 딱 좋은 발판이 되었다. 다음에는 책상 서랍에서 어제 삼촌이 돌아간 후 시간을 들여 만든 측량계를 꺼내고 측량계라고 해도 선물용 리본과 노 끈과 비닐끈을 엮어서 필요한 길이로 이어붙였을 뿐인 끈이다. 측량계를 꺼내고 아래층 장고에서 꺼내온 손전등을 챙겼다. 왼쪽 손등에는 짧게 자른 절연 테이프를 다닥다닥 붙이고 바지 뒷주머니에는 커터칼을 하나 찔러 넣었다. 어두운 다락으로 올라오니 나무로 만든 튜브 속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 방향 감각이 조금 흐트러졌다. 나는 눈을 감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머릿속에서 도면을 그리고는 좋아!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옆으로 밀어젖힌 천판 가장자리에 알록달록한 끈의 한쪽 끝머리를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왼손에 고리 모양으로 감은 끈을 느슨히 쥔 채 조금씩 기어나가면서 끈을 천천히 풀어 간다. 다락 바닥에 짚은 오른손으로 손전등을 들었더니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덜걱덜걱 소리가 나서 창고 손잡이에 걸어두기 위해 어머니가 단 끈 부분을 입에 물기로 했다. 그런 탓에 불빛은 내가 나아갈 때마다 흔들리며 여기저기를 비춰서 마치 다락에 나타난 작고 변덕스러운 유령처럼 보였다. 색색의 끈은 도면을 보고 계산해 산출한 이웃집 옷장까지의 거리와 똑같은 길이만큼 이어두었다. 그래서 똑바로 나아가는 것만 신경쓰면 끝이었다. 실제로 먼지 냄새가 자욱이 낀 어둠 속을 나아가는 동안 이건 꼭 영화 대탈주 같은 걸 하고 생각할 여유까지 생겼다. 대탈주는 연식이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어느 독일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탈출 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죠. 끈의 끝부분까지 왔을 때 나는 조금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무릎을 짚었다. 손전등을 손에 들고 바닥을 비춘다. 팽팽히 당겨진 실처럼 가는 이 은매를 발견하고 커터칼 날을 끼워 넣어 보았다. 칼날은 들어가긴 하지만 쓱 빠져버린다. 역시 천판이란 밑에서 밀어올릴 때는 간단하지만 위에서 끌어올리려 하면 일이 커진다. 오 삼촌 말만큼 쉽지는 않은걸. 땀을 훔치며 잠시 생각하다 이음새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고 여기까지 온 루트를 끈을 더듬으며 기어서 돌아갔다. 방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휘졌다가 쓰다 마한 볼펜이나 매직펜이 꽂혀있는 연필꽂이 밑바닥에서 간신히 찾던 물건을 발견했다. 접착 테이프가 뒤에 붙어있는 벽걸이용 고리. 그걸 두 개 주머니에 넣고 이것만으로는 금방 떨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강력 순간접착제도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다시 대탈주. 다락은 먼지투성이다. 이물이 묻은 곳에는 접착 테이프가 잘 붙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하던 일을 떠올리고 나는 셔츠 옷자락을 잡아당겨 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나서 고리를 붙였다. 잠시 후 들어 올린다. 천판은 약간 저항하며 고리 접착 부분이 지직하고 소리를 냈다. 그러나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프탈렌 냄새와 은색으로 반짝이는 옷걸이 봉. 정확히 옷장 바로 위로 나왔다. 나는 신중하게 천판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다시 한번 고리를 이용해 들어 올리며 괜찮은지 확인했다. 오케이였다. 그날. 두 시에 늦지 않게 조퇴할 수 있었다. 만에 하나 선생님이 무심코 창문 밖을 보다가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던 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도록 골목을 하나 완전히 돌아가 학교 건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그 다음부터는 쭉 달렸다. 집 근처까지 왔을 즈음부터 발걸음을 늦추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정원 쪽으로 돌아가 보았다. 낮은 벽돌 담장과 울타리로 균등하게 나뉜 정원 너머로 1층 거실에 있는 미사코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레이스 커튼 너머로 보이는 어렴풋한 실루엣. 안으로 들어갔다 창가로 돌아왔다. 소파에 올려놓은 가방 안을 휘저었다. 그런 일을 자꾸 반복했고 밀리가 짖는 소리도 들렸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그날도 도모코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발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오더니 일찍 돌아온 나를 보고 깜짝 놀란다. 무슨 일이야? 여동생의 얼굴은 잠옷에 지지 않을 정도로 새하얗다. 컨디션이 나쁜 모양이다. 어! 선생님이 감기라서 일찍 끝나버렸어.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컵에 가득 따른 물을 단숨에 마셨다. 너 아직 열이 내리지 않았지? 제대로 누워있지 않으면 안 돼. 도모코를 방으로 밀어넣고 셔츠와 가벼운 면바지로 갈아입었을 즈음 현관 벨이 울렸다. 정확히 두시다. 삼촌은 나처럼 긴장하고 있는 낌새가 없었다. 상식 밖의 주인으로부터 불운한 개 한 마리를 해방시켜주는 게 다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건 뭐야? 나는 삼촌이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서류가방 크기의 등나무 바구니를 가리켰다. 어! 여기에 밀리를 넣어서 차까지 옮길 거야. 휴대용 이동장 같은 멋진 물건은 손에 넣을 수 없었거든. 손을 뒤로 뻗어 문을 닫는다. 도모코는? 방에 있어. 둘이서 계단을 올라가는 사이에도 깨진 양철캔을 두드리는 듯한 밀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옆집은 아직 있어? 어! 하지만 내 방이나 도모코 방 창문으로 보면 외출할 때는 금방 알아. 삼촌은 평소와 달리 라운드넥 티셔츠에 꽤나 낡은 청바지 차림이었다. 다락으로 올라갈 테니까. 나는 그 옷차림을 보며 심장이 두세 번 제자리 걸음하는 걸 느꼈다. 어! 가택침입이라고! 그런 것이다. 동네 개를 잠깐 데리고 오는 것과는 다르다. 삼촌이 도모코의 방에 얼굴을 들이밀고 털썩 주저앉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내 방과 동생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창문으로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2시 15분이 넘어서 미사코 씨가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잠그는 모습이 보였다. 배웅이라도 하듯이 밀리가 요란하게 짖고 있었다. 미사코 씨는 빠른 발걸음으로 주차장을 향해 간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톱을 깨물면서 그녀의 파란색 차가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도모코의 방으로 돌아왔다. 삼촌! 문손잡이에 손을 걸치고 몸을 내밀며 말을 걸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어차피 저녁까지 안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있어줄 수 있지? 그리고 내 숙제 좀 봐줄래? 오늘 선생님이 쉬는 바람에 대신 숙제가 왕창 나왔거든. 응? 좋아. 삼촌은 대답하며 침대에 앉은 도모코 위에 덮인 이불을 툭 하고 두드렸다. 자, 도모코는 좀 자야지. 네, 안녕히 주무세요. 동생은 순순히 대답하고는 베개에 똑바로 머리를 얹고 눈을 감았다. 복도로 나왔다. 방금 나갔어. 좋아. 그럼 시작할까? 방으로 들어온 나는 우선 문을 잠그고 사전 조사 결과를 삼촌에게 설명했다. 오, 잘했잖아. 영화를 흉내냈어. 그만큼 확실히 사전 조사를 하고 표식도 붙어있으면 나 혼자 올라가도 되겠다.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밀리를 받아줘. 삼촌은 어지러진 내 방 안에서도 그럭저럭 등나무 바구니를 내려놓을 공간을 찾아냈다. 바구니를 열자 안에 비닐봉비에 든 하얀 천이 있었다. 이게 뭐야? 어, 클로로포름이야. 밀리 마추용. 병원에서 가져왔지? 슬쩍 하는데 고생 좀 했다니까. 난 사전 조사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옷장 내용물을 꺼냈지만 이번엔 발판은 필요 없었다. 삼촌은 팔 힘만으로 다락으로 올라갔고 밑에서 내가 손전등과 마추용 꾸러미를 건네주었다. 그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오빠, 신문대금 받으러 왔어. 오빠가 나가줘. 아, 나는 혀를 찼다. 삼촌은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봐. 손전등으로 표식을 찾으면 되니까 간단해. 난 끄덕이고 방을 나왔다. 동생에게 보이지 않게 재빨리 문을 닫았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일요일에 받으러 오잖아. 도모코는 곤란한 얼굴로 끄덕였다. 응. 인터폰으로 물어봤더니 지난번 사람하고 바뀌었대. 난 잠옷 차림이라 나가기 싫어. 알았어, 알았어.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선반 위에 과자 상자를 열었다. 우리끼리 집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게 될 때를 대비해 어머니는 늘 여기에 만엔 정도를 준비해 놓는다. 새로운 수그모는 나와 대여섯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도모코가 쑥스러워할 만하다. 많은짜리 지폐를 내자 그는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검은 돈가방 안을 뒤지더니 잔돈 없어! 하고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없습니다. 아, 곤란하네. 그건 이쪽이 할 말이야. 난 조바심이 났다. 밀리가 짖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온다. 삼촌은 어떻게 된 걸까? 아직 다락에서 헤매고 있나? 위쪽 어딘가에서 덜컹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흠칫했다. 여기! 거스름돈! 수그모는 천엔짜리 지폐 일곱 장과 백엔짜리 동전 두 개를 움켜쥐고 내밀었다. 뭐야? 잔돈 갖고 있으면서! 하고 생각하며 나는 잔돈을 받아들고 과자 상자에 던지듯이 넣고는 2층으로 뛰어올라갔다. 방으로 달려들어가 옷장 위에 어둠을 올려다보았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밀리의 목소리도 그대로 들리고 있다. 삼촌이 애 먹고 있는 걸까? 걱정되기 시작했다. 뒤를 쫓아가 볼까? 아니면 밖으로 나가 정원에서 창문 너머로 상황을 보는 편이 나을까? 후자가 낫겠다고 생각하며 방을 나와 두 계단씩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갔다. 운동화 뒤축을 꺾어 신은 채 정원으로 돌아가서 이웃집 거실을 슬쩍 엿봤다. 레이스 커튼 너머로는 삼촌도 밀리도 보이지 않는다. 몸을 뻗어보거나 뛰어오르거나 하며 잠시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나서 다시 달려 우리 집 2층으로 돌아왔다. 내 방으로 들어와 보니 이상하게 창백한 얼굴을 한 삼촌이 옷장 밑에 주저앉아 있었다. 했어? 나는 조급하게 물었다. 대답은 필요 없었다. 옆집에서 밀리의 기운찬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뭐야? 실패했어? 같이 주저앉고 싶은 기분이었다. 삼촌은 대답 없이 일어서서 옷장 천판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보니 고리도 확실히 회수했다. 어떻게 된 거야? 삼촌은 내 침대에 엉덩이를 걸쳤다. 이제 얼굴이 창백하지는 않다. 뺨이 느슨해져 있다. 엄청난 걸 발견했어. 어리둥절해하는 나에게 삼촌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비닐봉지에 넣고 고무줄로 묶은 제법 부피가 큰 물건을 꺼내 보였다.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게 뭐야? 잘 봐. 삼촌은 내 또래 소년으로 돌아가버린 양 장난꾸러기 같은 웃음을 띄었다. 이거 인감하고 통장이야. 인감? 도장이라고 도장. 그러니까 비밀 계좌를 만들 때 쓴 은행용 도장이야. 난 고무줄을 빼고 봉투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확실히 막도장 다섯 개와 알록달록한 예금 통장이 다섯 개. 삼촌은 설명했다. 네가 붙여둔 표식 고리는 손전등으로 비추니까 금방 찾을 수 있었어. 고리를 잡아당겨 열고 천판을 옆으로 치워보니까 남은 천판 쪽에 내용물이 보였다는 말이지. 천판의 내용물? 응. 움직이지 않은 쪽 천판은 안쪽이 조금 파져 있었던 거야. 그리고 거기에 헥? 이게 숨겨져 있었지. 나는 손 안에 있는 인감과 통장을 바라보았다. 이거 탈세지? 당연하지. 하지만 이걸 가져와 버리다니 어떻게 할 거야? 원래 자리에 도로 갖다 놓고 세무서에 익명으로 전화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냐? 남한테 실컷 폐를 끼쳐놓고 모르는 척하는 주제에 이렇게 비밀 계좌까지 만들어 탈세하고 있단 말이야. 너희 이웃분께서. 억울하지 않아? 막도장의 이름은 사토, 다나카, 스즈키 등 흔한 이름이다. 통장 예금 액수는 계산기로 대충 합계를 내보니 삼천오백만엔 정도였다.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어떤 생각? 옆집을 확실하게 세무서에 신고하고 동시에 조금은 이쪽도 득을 볼 만한 방법이야. 뭐 득이라기보다 지금까지 밀리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라고 할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런 일은 간단히 결정할 수 없다고. 그야 우리 식구들은 모두 밀리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지만 하지만 그렇게 잘 될까? 확실히 보장하마. 밀리가 짖고 있다. 애초에 목적이었던 밀리는 어떻게 할 건데? 또 참으라고? 옆집이 탈세로 잡혀가면 밀리도 없어질 테니까 잠깐만 참아. 밀리가 없어진다구? 도모코의 목소리다. 열려있는 문 옆에 깜짝 놀란 얼굴로 서 있다. 허둥거리느라 문 잠그는 걸 잊고 있었다. 삼촌도 오빠도 아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더니 밀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도모코는 여자아이 특유의 날카로움으로 인감과 통장을 알아챘다. 그건 뭐야?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걸 도모코에게 설명하는 신세가 됐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었는데 얘기를 전부 들은 후 눈을 깜빡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밀리 얘기라면 굳이 다락을 기어가지 않아도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나 옆집 아줌마가 여벌 열쇠를 숨겨둔 데를 알아. 나와 삼촌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어떻게 그런 걸 아는데? 학교도 안 가고 혼자서 집에만 있어 심심하니까 창문으로 밖을 내다볼 데가 많거든. 바로 얼마 전 일인데 옆집 아줌마가 집에 없을 때 찾아온 남자가 현관 옆에 있는 화분 밑에서 열쇠를 꺼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 봤어. 과연 자기가 없을 때 남자가 오면 깜빡하고 열쇠를 가져오지 않아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놨구나. 삼촌은 끄덕이고 시계를 보았다. 3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다. 좋아 마코토. 처음 계획대로 밀리를 데리러 가자. 그 후의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고. 우리는 가만히 밖으로 나왔다. 조금 후텁지근한 평일 오후. 라코포 전체가 꾸벅꾸벅 잠들어 있는 듯하다. 게다가 3호동은 다른 동 창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고 앞은 공원 철책뿐이다. 내가 보초를 서며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삼촌이 여벌 열쇠를 이용해 옆집 안으로 잠시 실게 했다. 현관문에 등을 대고 서 있으려니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반응하며 밀리가 짖는다. 그러더니 금방 조용해졌다.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삼촌은 밀리를 소중하게 안고 재빨리 우리 집 현관으로 뛰어들었다. 난 원래대로 문을 닫고 열쇠를 원래 있던 곳에 놓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삼촌은 등나무 바구니 안쪽에 보자기를 한 장 깔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밀리를 띄었다. 이름을 수놓은 붉은 목걸이와 얇은 조끼가 입혀져 있다. 죽었어? 도모코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그냥 잠들었을 뿐이야. 이제부터 좀 더 좋은 주인이 길러줄 테니까 말이야. 난 밀리를 바라보았다. 해댈 게 전혀 없는 자그마한 개다. 오! 목걸이랑 조끼는 벗기는 게 좋겠어. 나는 말했다. 봐! 앞부분에 밀리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삼촌도 그걸 깨닫고 신중한 손놀림으로 목걸이와 조끼를 벗겼다. 그러고는 내게 내밀었다. 이거하고 아까 그거 일단은 마코토에게 맡겨둘게. 아직은 필요 없으니까 말이야. 우린 어떻게 하면 돼? 지금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돼. 옆집 사람이 허둥거리면 위로해 주고 함께 근처를 찾아봐줘도 좋고. 범인이면서 좋은 사람인 척하라는 얘기네. 도모코가 재밌다는 듯이 웃었다. 지금은 나보다 더 의욕을 보이는 듯하다. 꼭 지키란 하이드 박사 같아. 마취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주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게 좋을 테니까 하며 삼촌은 금방 돌아가 버렸다. 부디 인감과 통장을 단단히 보관하고 있어다오. 나중 일은 연락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잔뜩 불안해져서 맡은 물건과 밀리의 목걸이와 조끼를 내 책상 서랍 가장 아랫단 유일하게 자물쇠가 달린 장소에 집어넣었다. 어느 쪽이든 부모님께 들켜서는 안 된다. 다섯 시 넘어서 미사코 씨가 돌아왔다. 나는 흠칫거리며 옆집의 기척에 귀를 기울였다. 미사코 씨는 삼십 분은 좋게 밀리의 이름을 부르며 온 집안을 찾아다녔다. 목소리가 점점 세되어지더니 이웃구 타박타박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났다. 잠시 후 관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아뇨 못 봤어요. 아까 벽장에서라도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며 귀찮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미사코 씨는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 배를 몇 번이나 울린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서 있다. 물론 나도 도모코도 모르는 척했다. 연기면에서는 도모코 쪽이 훨씬 나았다. 밀리 이름을 부르며 근처를 함께 찾아봐주기까지 했으니까. 나는 흥미 없는 척 방에 틀어박혀 목걸이가 들어있는 서랍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심코라도 열었다가는 서랍이 무슨 말을 떠들어댈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완전히 겁을 먹었다. 저러다가 미사코 씨 경찰에 연락할지도 모르겠는걸. 그렇게 생각하니 위가 찌릿찌릿 아프기 시작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미사코 씨는 수색도 그만둬버렸고 박호포로 경찰 아저씨가 찾아오는 일도 없었다. 110번 신고는 하지 않으려는 모양이다. 우리나라는 112, 일본은 110.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침대에 들어누어 이것저것 생각했다. 도모코는 완전히 흥분해서 얌전히 자기는커녕 열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는 듯했다. 재밌어졌네 오빠 양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날 보고 그렇게 속삭였다. 나는 절절히 느꼈다. 여자는 무섭다. 3장 다음날 밤 삼촌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그제야 우리도 사정을 알게 되었다. 뭘 했다고? 나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다가 당황해서 수화기를 손으로 덮었다. 어머니가 귀밑게 그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니? 누구한테 온 전화야? 정말이지. 어머니 귀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귀에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은 일만 쫑긋하고 반응하는 안테나. 거의 스파이 위성급이다. 어머니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가버리는 걸 지켜보았다. 그러고서 전화기에 바짝 달라붙었다. 뭘 했다고 했어? 방금? 협박을 했다고 했어. 삼촌은 태연이 적어도 목소리는 태연하게 그렇게 대답했다. 뭐라고 했어? 음... 그러니까? 아니, 그 내용 말이야. 댁이 탈세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았다.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라. 댁에 개도 데려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저 인감과 통장을 구실로 거래를 하려는 거네. 그렇지? 정답!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건 그렇고 삼촌이 어떻게 미사코 씨의 전화번호를 알지? 밀리를 데리러 갔을 때 거실 구석에 있는 전화대 달린 의자를 발견했어. 이웃집 특수관계 미인여는 깔끔한 글씨로 자기 전화번호를 버튼 위에 적어 붙여놨더라. 난 우리 집 전화기를 보았다. 우리 것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군. 그래서 그쪽에 그렇게 말했어? 인감과 통장을 옷장에서 훔쳤다 하고?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지. 만에 하나의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말이야. 만에 하나라니? 저 통장도 인감도 전부 아무렇게나 만든 이름뿐이었잖아. 물론 탈세용이니까 그게 당연하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하시모토 미사코와 애인의 물건이라는 100% 확실한 근거는 없다는 얘기지. 어쩌면 이전에 거기 살던 주민이 잊고 두고 간 물건일 수도 있잖아. 그런가? 그런 물건도 잊어버릴 수 있나? 이곳으로 이사올 때 어머니는 우리 집 통장이나 도장을 전부 벨트 파우치에 넣어 배에 감고 있었다. 뭐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먼저 패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탈세의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댁에서 뭐가 없어졌는지 알고 있을 테지? 이렇게 물은 거야. 목이 타기 시작했다. 하시모토 씨는 뭐래?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돌려줄 거야? 라고 묻더군. 그래서 2천만엔으로 타협하자고 말했더니 자기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으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어. 물론 남자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할 테지. 그래서 2시간 후에 걸었더니 2천만엔으로 오케이 하겠다고 대답했어.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액의 반이 조금 더 되네? 그렇지. 그때 그 여자가 어때서 자기 집에서 훔친 걸 바로 현금으로 만들지 않았냐고 묻기에 이런 위험한 거 당치도 않아. 댁이 도로 사주는 게 제일이다. 하고 말해줬지. 그렇네. 비밀 계좌 개설은 은행도 알고서 한 일일 테니까 삼촌이 돈을 인출하러 가도 잘 되지 않겠지. 잘못하면 들킬 수도 있고. 그렇지. 중학생도 아는 이치야. 전화를 건 게 어제 6시쯤이었나? 그러니 밀리가 없어졌어도 110번 신고조차 하지 않았을 거야. 개 도둑을 붙잡는다는 건 자신들의 탈세를 뻔히 알면서도 발각되게 두는 일이 될 테니 말이야. 2천만 정도는 싸지. 그런가. 그래서 미사코 씨는 어제 벼랑간 뚝 하고 잠잠해져 버렸구나. 나는 어제 미사코 씨가 돌아온 후의 상황을 얘기했다. 도둑호가 실로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했던 것도. 제법이잖아. 믿어지질 않는다니까. 녀석 꽤나 똑부러지더라고. 나는 속이 안 좋아질 것 같단 말이야. 삼촌은 웃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문화재 연극에서 악역이라도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게다가 내가 너나 도모코를 겉으로 드러나게 할 리가 없잖아. 하지만 어떻게 그 돈을 손에 넣을 생각인데? 이건 유괴나 마찬가지잖아. 유괴범은 대개 몸값을 건네받는 자리에서 붙잡히는 법이야. 그건 확실히 준비할 테니까 괜찮아. 너희가 협력해줬으면 하는 것도 거기부터거든. 몸값을 받으러 가라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시 미심쩍은 얼굴로 들여다보았다. 에이, 그런 위험한 짓을 시킬까 봐. 오히려 계속 거기에 있어 줬으면 하는 걸. 집에? 집에서 뭘 하는데? 그건 그때 설명할게. 너하고 도모코만 집에 있고. 아버지랑 어머니는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는 건 언제야? 평일에 우리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서라면 지금은 매일 그래.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녁 7시 전에는 돌아온 적이 없으니까. 좋아. 그럼 또 연락할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잘 될 거야. 다음엔 언제쯤 연락해 줄 거야? 삼촌은 잠시 침묵하고 나서 글쎄, 2주일 정도면 될 거야. 하고 대답했다. 모두들 상태는 어때? 잘 자고 있어? 그건 뭐 환상적이야. 밀리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기뻐해서 말이지. 어젯밤에는 모두 함께 외식했다니까. 그거 잘 됐구나, 마코토. 너도 이제 헤드폰은 그만 껴. 전화를 끊자. 어머니가 아까보다 조금 강한 목소리로 무슨 얘기니? 하고 물었다. 난 대답했다. 문화재에서 하는 연극 의논. 약속대로 2주가 지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와 도모코는 노상 소곤거리며 얘기를 하게 되었다. 물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다. 삼촌은 대체 뭘 계획하고 있을까? 2천만엔을 내게 만들고 나서 세무서에도 탈세를 밀고할 수 있을 만한 준비라니. 대체 뭘까? 너희 요즘 꽤나 사이가 좋잖아. 무슨 일 있니? 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도 들었다. 이상하게도 도모코는 최근 2주 동안 열도 나지 않았고 자리에 드러눕는 일도 없었다. 매일 즐거워 보였고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기라도 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다. 밤에 잘 때 외에는 잠옷과도 완전히 연을 끊었다. 반대로 부모님은 점점 지쳐 지금은 얼굴 가득히 과부하 표시를 달고 있는 느낌이다. 불면의 원인은 밀리의 소음만은 아니었던 거다. 새로운 회사를 둘러싼 고전과 분투의 상황은 내가 국어 과제 감상문을 쓰기 위해 읽고 있는 콘티키호 표류기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른 점은 콘티키호는 생환했지만 부모님 쪽은 침몰할 것 같다는 점뿐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이에 내 마음은 조금씩 확고해져갔다. 계획이 성공한다면 삼촌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자세한 사정을 얘기할 테지 밀리 때문에 겪은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받겠다고 했다. 돈을 나누면 천만엔 지금의 우리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해주겠어 증거를 삼키고 있는 서랍을 바라보며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그래서 딱 2주일째에 삼촌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지난번처럼 속이 안 좋아지거나 하지 않았다. 드디어 내일 돈을 받기로 했어. 내일? 나는 꿀꺽 침을 삼켰다. 그래. 내일은 너희 몇 시쯤 집에 와 있니? 내일은 수요일이다. 4시에는 확실히 있을 수 있어. 좋아. 그럼 정확히 4시에 그쪽으로 갈게. 4장 다음날 삼촌은 커다란 숄더백과 케이크 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딱 4시다. 도모코가 현관문을 열자. 늘 집 지키는 당번이구나. 자, 선물! 하고 기운찬 목소리로 말하며 도모코에게 케이크를 건넸다. 그렇게 느긋하게 있어도 돼? 나는 걱정이 되었다. 괜찮아. 이러는 편이 좋아. 옆집도 낯선 사람한테는 예민해져 있을 테니까 너희 집에 그냥 삼촌이 훌쩍 놀러왔다는 인상을 심어놔야지. 우리는 주방에서 케이크와 홍차를 앞에 두고 의논했다. 삼촌은 계획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와 도모코는 가만히 귀기울여 들었다. 인감이랑 통장 발견했던 바로 그날 전화로 2천만엔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이미 했지? 그때 이쪽 형편이 좋아지면 연락할 테니까 돈은 바로 준비해 두라고 말해뒀거든. 삼촌은 홍차를 마셨다. 다만 돈은 말이지 그냥 준비만 해서는 안 돼. 조건을 붙였어. 소포 우편이라고 아니? 나도 도모코도 끄덕였다. 소포용 전용 상자를 팔고 있는 것도 알아? 응 알아. 그걸로 짐을 붙인 적도 있는걸. 그래. 그 소포 상자 중 가장 작은 상자에 돈을 채워놓고 단단히 봉해두라고 말했어. 설마 보낼 주소를 적게 하거나 하진 않았지? 하하 당치도 않아. 그저 봉해놓으면 된다고 말했지. 그리고 어제 옆집에 전화를 걸어서 내일 현금하고 얘의 그 물건을 교환하자고 연락을 해뒀어. 전화받은 사람은 하시모토 미사코였지만 내일은 남자도 그곳에 있으라고 했어. 그러니 지금 옆집에서 초조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난 케이크가 목에 걸릴 뻔했다. 갑자기 주방 벽이 매직 미러가 돼버려 건너편에서 전부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 도모코가 재촉했다. 응. 지금부터 내가 하시모토 미사코한테 전화할 거야. 삼촌은 목소리를 낮췄다. 내용은 말이지 이쪽은 2인조다. 한 명이 어떤 장소에서 댁의 애인과 만난다. 또 한 명은 당신 집으로 가서 당신한테서 직접 소포 상자에 채운 돈을 받을 거다. 확실히 돈을 받았다고 확인한 시점에서 남자와 만나고 있는 동료와 연락을 취해 그쪽이 바라는 물건을 돌려주는 순서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디서 옆집 남자하고 만나? 어디든 좋아. 아무튼 여기서 멀리 떨어지기만 하면 요는 두 사람을 떼어놓는 거니까. 나는 식은 홍차로 목에 걸린 케이크를 밀어 넣었다. 응. 그러고는 어떻게 하는데. 남자가 나간다. 그러면 옆집에 미사코와 돈이 든 소포 상자만 남잖아. 거기서 도모코가 등장하는 거야. 나아. 도모코는 손가락으로 콧등을 가리켰다. 그래. 옆집 남자가 나가면 그 외에 여기 주차장 뒤편에 담배 자판기가 있지. 거기로 담배를 사러 가줬으면 해. 그때 가는 길에 저번에 밀리한테서 벗긴 조끼를 들고 가서 주차장을 빠져나와 돌아올 때 적당한 데다 버려. 그러고 나서 지금 그걸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표정으로 미사코한테 알려주러 가는 거야. 아줌마 주차장에 밀리 거랑 굉장히 비싼 조끼가 떨어져 있어요. 도모코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었다. 정말이지 굉장한 배짱이라니까. 조끼보다 목걸이가 낫지 않아? 더 효과적일 텐데. 도모코가 말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아니 목걸이는 주머니에 숨겨서 들고 가긴 힘들어. 조끼라면 뭉칠 수가 있잖아. 말할 내용은 그런 느낌이면 돼. 그렇게 해서 미사코를 주차장으로 잘 데리고 나와줬으면 하거든. 도모코는 요전에 함께 밀리를 찾는 것도 같이 해줬잖아. 물론 찾는 척이었지만. 그 여자도 분명히 믿고 나와줄 거야. 문을 열고 방 안에 돈을 남겨둔 채 말이지. 나는 말했다. 겨우 자신의 역할을 이해했다. 너무해. 그 틈에 내가 돈을 훌쩍 가지러 간다는 거지. 내가 삼촌보다 몸이 훨씬 작으니까 재빠르게 처신할 수 있고. 아니 틀렸어. 삼촌의 입가가 살짝 풀렸다. 그냥 가지러 가는 게 아니야. 바꿔치기 하러 가는 거야. 삼촌이 커다란 백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소포 상자를 꺼내는 모습을 나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직 뚜껑이 봉해져 있지는 않다. 삼촌은 그걸 테이블에 얹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고무줄로 묶은 신문지가 들어있다. 고민했다니까. 적에게 돈은 반드시 만엔짜리 지폐로 백만엔 스무 묶음이라고 지정해 뒀잖아. 없는 은행 잔고를 다 비워가면서 백만엔을 인출해서 한 묶음의 무게를 계산한 다음 그걸 스무 배로 한 무게보다 조금 모자랄 때까지 신문지를 넣어뒀어. 바꿔치기 해도 들었을 때 무게가 너무 크게 바뀌면 눈치 챌 테니까. 신문도 역쓰레기통 신문 교환 박스 속을 온통 뒤져서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구했단 말이지.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런데 조금 모자라게는 무슨 뜻이야? 똑같은 편이 좋지 않나? 아직 이 안에 넣을 게 있거든. 삼촌은 또 장난스러운 얼굴을 했다. 알았다. 통장하고 인감이지? 도모코가 얼굴을 빛내며 말했다. 나는 기절할 뻔했다. 세상에 이런... 근데 그러면 탈세 증거를 저쪽에 돌려줘버리는 게 되잖아. 어떻게 세무서나 경찰에 밀고를 할 건데? 은행 이름이나 계좌번호라도 메모해 뒀어? 도모코가 몸을 내밀었다. 하하하하 그건 나중에 즐거움으로 남겨두자고. 하하하하 그럼 시작할까? 우리 귀여운 조카님들. 삼촌은 준비성 좋게 수술용 장갑을 하나 가지고 왔다. 그걸 끼고 통장과 인감이 든 비닐봉투도 깨끗하게 닦고 이쪽에서 준비한 소포 상자 바깥면도 만일을 위해 두 번이나 닦았다. 지문이 묻으면 위험하니까. 그러고 나서 옆집에 전화를 걸었다. 현관에 있는 유리창에 달라붙어 옆집 상황을 보고 있으려니 얼마 지나지 않아 미사코 씨의 애인이 뚜벅뚜벅 밖으로 나간다. 삼촌은 신주구역 동쪽 출구 광장으로 가라고 지정했다. 이쪽은 당신의 얼굴을 알고 있으니 말을 먼저 걸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거긴 언제나 인파로 붐비는 곳이니 옆집 남자는 만날 약속을 한 연인들이며 대학생 무리를 헤집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테지. 남자가 밖으로 나가고 5분 뒤 주머니에 밀리의 조끼를 숨긴 도모코가 담배를 사러 나갔다. 손 안에 삼촌한테 받은 잔돈을 쥔 채 정말로 그저 담배를 사러 나가는 듯한 모습이다. 하! 저 녀석 장래의 여배우도 될 수 있겠어?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난 삼촌을 대신해 수술용 장갑을 끼고 신발은 신지 않고 양말 차림으로 현관 안쪽에서 필사적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모코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뛰고 있다. 옆집 발소리가 울린다. 목소리가 들렸다. 아줌마! 저기 주차장에서! 연습한 대사와 말투 그대로다. 대단하다니까 정말로. 정말? 어디에 있는데? 미사코 씨의 조급한 목소리가 났다. 이쪽! 이쪽이야! 하고 도모코가 그 손을 끌고 간다. 두 사람의 모습이 주차장 방향으로 사라졌을 때 삼촌이 가만히 내 등을 밀었다. 나는 소포 상자를 껴안고 옆집 문으로 달려갔다. 문은 반쯤 열려져 있다. 손잡이에는 손을 대지 않고 틈으로 들어갔다. 우리 집과 똑같은 구조일 텐데도 완전히 인상이 다른 거실이 나왔다. 라코포가 분양으로 나왔을 때의 모델하우스 사진처럼 꾸몄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왼쪽 주방으로 통하는 짧은 통로에는 예쁜 유리구슬 발이 걸려 있다. 소포 상자는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종종 걸음으로 다가가 그걸 옆으로 치우고 내가 들고 간 소포 상자를 똑같은 장소에 봉해진 위치가 똑같게 되도록 해서 내려놓았다. 소포 상자를 안고 달려 돌아오려 하는데 소파 너머에 있는 거울에 사람 그림자가 비치는 바람에 심장이 펄쩍 뛰었다. 호우, 내 얼굴이다. 내 얼굴이다. 나는 이 사이로 숨을 들이마시며 도망쳐 나갔다. 우리 집 현관으로 달려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삼촌을 붙들고 매달리다시피 했다. 헤맸어. 겨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우리가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미사코 씨와 도모코가 뭔가 얘기를 하며 주차장에서 돌아왔다. 도모코는 이상하네요. 같은 소리를 하며 언짢은 얼굴로 문을 닫고 체인을 걸었다. 돌아서자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잘 됐어? 난 의자에 주저앉은 채 손으로 OK 사인을 보냈다. 삼촌은 소리를 죽이고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주방으로 돌아왔다. 삼촌은 소포 상자를 받쳐 들고 가만히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젠 어떻게 해? 도모코는 의자로 기어 올라갔다. 삼촌은 시계를 보았다. 5시 40분이다. 음... 아직은 좀 이른걸? 그것보다 이걸 열어볼까? 나도 도모코도 의자 위에 정주화했다. 삼촌은 마술사처럼 짐짓 거창하게 봉해진 상자를 갈랐다. 뚜껑이 열린다. 만엔짜리 지폐다발이 다섯 줄 정확히 줄지어 있었다. 나도 모르게 휘파람을 불 것 같아 입을 눌렀다. 그럼... 하고 삼촌이 상자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한 순간 현관 벨이 울렸다. 우리는 밀라빈형처럼 정지했다. 엄마야... 엄마야... 커다란 목소리가 났다. 마코토, 도모코, 와 있지? 삼촌은 판토마임으로 이거 우선 마코토의 방에 숨겨라고 지시했다. 나는 또다시 소포 상자를 껴안고 달렸다. 도모코가 네... 하고 느릿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러 나갔다. 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을 때 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어라... 다케이코, 와 있었네? 오, 누나 왔어? 엄마, 오늘은 꽤 일찍 왔네?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응... 클라이언트한테 바람을 맞아버려서 말이야. 아버지는 아직 일하고 있지만 엄마는 왠지 피곤해져서 너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거든. 삼촌이 사온 케이크가 있어. 도모코가 일어서 다시 홍차 포트를 데우기 시작했다. 30분 정도 지나자 삼촌이 매형하고 반주라도 할 맥주 좀 사올까? 하며 일어섰다. 감이 딱 오기에 나도 같이 갈게 하고 말했다. 우리는 상점가의 주류 가게까지 어슬렁어슬렁 걸었다. 도중에 삼촌은 공중전화로 들어갔다. 반쯤 연 문에 다리를 걸치고 나도 함께 들어갔다. 삼촌은 하시모토 미사코 씨의 번호를 돌렸다. 벨이 세 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다. 여보세요. 지난번 그 사람입니다만. 삼촌은 뜻밖에도 정중하게 말했다. 그쪽으로 찾아와 뵈려고 했습니다만 말이죠. 관리인이 있죠. 위험하니 역시 돈을 들고 나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쪽으로서도 돈을 받지 못하는 한 주인분께 돌려드릴 수도 없고. 미사코 씨가 뭔가 말하고 있다. 아 속일 생각 따윈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이쪽은 한 푼의 이득도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딱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틀리지 마십시오. 중앙선의 요시아역 앞에 개찰구는 요시아 출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펄이라는 찻집이 있습니다. 그 카페에 경마신문을 든 머리 긴 여자가 있습니다. 금방 알아보실 겁니다. 경마신문을 들고 있는 여자는 흔치 않으니까요. 그 여자가 돈을 받을 겁니다. 가게로 들어가면 여자 맞은편에 앉아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약속한 물건입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그게 암호입니다. 약속한 물건입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뒤 소포 상자 그대로 여자에게 건네 주십시오. 미사코 씨는 알겠다고 대답한 모양이다. 삼촌은 전화를 끊었다. 우리는 전화박스에서 나왔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여자 없잖아. 그냥 바람 맞히는 것 뿐이잖아. 그렇게 해서는 탈세 밀고가 안 된다고. 삼촌은 느긋한 발걸음으로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띄고 있었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뭐 말해도 상관도 없지만 어쨌든 어떤 간호사가 있거든 사람이 좀 그래서 말이지 병원의 사무과 여자들도 다 싫어해. 나도 업무 관련해서 심한 일을 당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 간호사 집에 우리가 밀리를 유괴한 다음 날부터 장난 편지가 날아들기 시작했어. 그녀는 맨션에서 혼자 살고 있어서 말이지 주소는 직원 주소록에 실려있으니까 간단히 조사할 수 있거든. 그녀에게 심한 일을 당한 누군가가 문서로 반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거 송글씨? 아니 워드 프로세서야. 아 그래. 그 간호사는 그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야. 더물어 장난 편지는 그 후에도 몇 통인가 계속되었어. 당연히 그 간호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 그리고 드디어 어제 소인의 편지에서 장난 편지 범인이 돈을 요구해온 거야. 아주 훌륭한 협박이지. 내놓지 않으면 네 목숨이 위험하다. 라고 했으니까 말이야. 돈을 건네받으러 지정한 날이 바로 오늘. 시각은 오후 7시 30분. 장소는 요스야 역 앞에 찻집 펄. 표식으로 경마신문을 가져오라고 적혀 있었어. 내가 범인이라면 뭔가 암호를 말하게 할 텐데. 그렇지. 범인도 그렇게 생각했어. 암호는 약속한 사람입니다. 빨리 해주십시오라는 문장이야. 삼촌의 말을 듣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어 일본어란 참 편리하구나. 모노에도 두 가지 한자가 있어서 물건이라고 쓰느냐 사람이라고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 말이야. 네. 이걸 눈으로 직접 읽으면 괜찮은데 귀로 들으시면 헷갈려요. 제가 여기 써있는 설명을 잘 읽어드릴게요. 물건을 뜻하는 한자 물과 사람을 뜻하는 한자 자가 둘 다 일본어로는 모노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같은 발음으로 양쪽이 말하게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상상해 보았다. 미사코 씨는 약속한 물건입니다.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말한다. 간호사는 약속한 사람입니다. 빨리 해주십시오라고 듣는다. 삼촌! 응? 간호사는 당연히 경찰에 연락해서 퍼옥 가게에 잠복해달라고 했겠지? 물론이지. 음, 이 2주일은 이렇게 일을 준비하느라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우리는 주류 가게에서 캔맥주 한 상자를 샀다. 돌아오는 길에는 한마디씩밖에 하지 않았다. 삼촌은 워드 프로세서도 칠 줄 아는구나. 요즘은 누구나 칠 줄 알아. 5장 우리는 2천만 엔을 획득했다. 원래는 그래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그날 밤 적당히 구실을 대고 삼촌과 나와 도모코 세 사람은 내 방에 틀어박혔다. 이번에야말로 소포상자의 내용물을 꺼내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였지? 완전히 똑같은 상자를 준비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는 좀처럼 생각나질 않았거든. 삼촌은 이제 너무 웃어서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도 비슷했다. 도모코가 가장 침착해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는 순간을 지켜보려는 듯이 기대에 가득 찬 눈을 하고 있다. 만엔짜리 지폐가 다섯 줄 늘어져 놓여 있다. 하지만 그건 늘어 놓여 있는 듯 보인다를 잘못 본 거였다. 맨 위에 다섯 장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지폐 크기로 자른 신문지다. 그만큼이나 소동을 벌여놓고 겨우 오만엔. 우리는 저마다 바닥이며 침대 위로 뻗어버렸고 잠시 후에는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 역시 그런 식으로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구나. 삼촌은 너무 웃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결국 오만에는 삼촌이 맡아서 그 다음 주 일요일에 매형과 누님의 격무를 위로하고 독립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하며 우리 가족에게 호화로운 중화요리를 대접해 주었다. 요리는 무척 맛있었다. 삼촌은 아마 적자가 났을 거다. 다음 날에는 적당한 구실을 대며 자비를 털어 그 간호사에게도 점심을 대접했다고 하니. 밀리는 사라졌다. 내가 아는 건 어딘가에서 제대로 된 주인이 기르고 있는 교육이 잘 된 새하얀 스피치뿐이다. 우리 가족은 소음에서 해방되었다. 부모님의 콘티키호는 여전히 난파 직전의 상태지만. 하시모토 미사코 씨는 퍼얼에서 형사의 팔에 붙들렸을 때 어째서 그곳에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간호사의 협박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건 밝혀졌지만 가지고 있던 소포 상자에서 나온 신문지와 인감과 통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신문에서도 살짝 다뤘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후일담을 들을 수 있었다. 미사코 씨도 그녀의 애인도 우리 집 애견이 유괴당해 몸값을 요구해 이곳에 왔다. 범인이 지정했다. 통장과 인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주장한 모양이지만 그때 이상하게 당황한 데다가 횡설수설하며 응답하다가 마지막에는 허점을 드러내버려 결국 남자의 가게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세무서에 사찰이 들어가서 억단위의 탈세가 발각되었다. 남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억단위라니 우리가 손에 넣은 건 단돈 5만 엔인데 얼마 후 미사코 씨는 어딘가로 이사했다. 이번 소동을 통해 얻은 것이 한 가지 있다. 도모코의 건강이다. 삼촌의 진단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었다. 몸이 병약했던 건 정말로 마음속 고민이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인가 보다. 그러니까 내 여동생은 너무 성실했던 거다. 뭐든 열심히 하려 하고 그런데 너무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면 그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뭐든 성실하게 해내려다 보면 늦든 빠르든 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벽에 부딪히면 무거운 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랬던 상황이 이번 사건으로 개운하게 해결되었다. 어쨌든 범죄의 손을 빌려줬으니까. 다만 나도 도모코도 그것이 과연 범죄였는지 아닌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등생도 아니고 그렇게 되려고 무리할 필요도 없다. 도모코는 훨씬 밝아졌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소포상자의 내용물이 고작 5만엔이라는 걸 알고 뻗어버린 우리 세 명 중에서 도모코가 가장 먼저 부활했다는 점이다. 그러고는 쿡쿡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재밌었지. 우리의 대소동으로부터 2개월 후 다시 세무서 사람이 라코포로 찾아왔다. 이곳에는 부자가 꽤 많은 모양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며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으려니 일행이 척척 3호동으로 다가온다. 아연해하는 내 눈앞에서 우리 옆집으로 들어갔다. 오른쪽 옆이 아니다. 애초에 미사코 씨는 예전에 떠나고 없기도 하지만 일행이 쳐들어간 곳은 왼쪽 옆집이었다. 경찰과 세무서가 그 인감과 통장의 진짜 소유주를 밝혀낸 것이다. 그 사실을 알자 나는 또 눈앞이 핑핑 돌았다. 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웃음 보따리가 된 기분이었다. 누군가가 툭 하고 등을 두드리며 스위치를 누르면 건전지가 다 될 때까지 끝없이 웃어버릴 것 같았다. 천판에 숨겨졌던 통장과 인감 그건 바로 왼쪽 옆집에 사는 다도코로 씨의 물건이었다. 다음 날 삼촌은 일이고 데이트고 다 내던지고 우리 집으로 날아왔다. 내 방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도모코는 친구와 한창 전화로 수다를 떠는 중이다. 위층에 있어도 때때로 동생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 나는 물었다. 방향이야. 삼촌은 바닥에 길쭉하게 누워있었다. 오른손을 머리 위에 얹고 눈을 가리고 있다. 네가 처음에 사전조사했을 때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었던 거야. 혼자서 했던 일이고 저 다락 위에 올라가서 방향을 착각한 건 무리는 아니지. 막상 실행할 때는 삼촌이 갔잖아. 그거야. 삼촌은 일어났다. 그때 왜 신문인가 뭔가 수금이 와서 넌 밑으로 내려갔잖아. 그래서 나는 손전등으로 네가 붙인 고리만 찾으러 갔지. 방향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 그저 고리를 발견했고 그것이 하시모토 미사코의 옷장 위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사실은 반대쪽 집이었던 거야. 공교롭게도 다락에 올라가면 꼭 파이프 속에 들어간 기분이라서 밀리가 짖는 소리도 확실하게 크게 들리니까. 나도 밀리가 있는 방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그 개는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짖고 있지는 않았고 말이야. 밑에 네가 있었다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바로 깨달았을 테지만. 하, 나의 착각. 정말이지 웃음만 나온다니까. 결국 두 개의 탈세를 적발한 셈이네. 하하, 원래대로라면 표창감이지. 우리는 웃었다. 지나치게 웃어 위가 아파왔다. 야, 잠깐 기다려. 갑자기 삼촌이 진지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것도 보통 진지한 얼굴이 아니라 그날 첨판에서 인감과 통장을 들고 내려와 주저앉았을 때처럼 그렇게 진지했다. 있잖아. 그렇다면 어째서 하시모토 미사코와 그 애인은 그렇게 순순히 우리가 하라는 대로 했을까? 우리 쪽이 쥐고 있던 물건은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 없었잖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서 훔친 건 밀리뿐이었단 말이야. 그냥 밀리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탈세 증거를 잡았다라고 확실하게 말했어. 상대편도 뭐가 없어졌는지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잖아. 우리는 열심히 그때 나눈 말들을 떠올려봤다. 오, 그러고 보니까 삼촌은 한 번도 통장과 인감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 응, 안 했어, 안 했어. 삼촌은 격렬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탈세의 증거도 잡았다. 개도 데려왔다. 이렇게 말했어.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 실제로는 밀리밖에 훔치지 않았잖아.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침묵. 다음에 눈을 마주했을 때는 똑같은 말을 입에 담고 있었다. 목걸이야! 나는 기어가듯 몸을 숙여 책상 가장 밑의 서랍으로 달려들었다. 밀리의 목걸이는 아직 거기 들어있다. 관심이 잦아들 때까지. 아마 몇 년간은 그곳에 숨겨두지 않으면 위험하리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목걸이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삼촌에게 건네자. 삼촌은 목걸이를 손 안에서 뒤집으며 이곳저곳 만지작거려 보다가 안쪽의 작은 이음새에 주목했다. 내 커터칼로 이음매를 끊었다. 목걸이가 열렸다. 안에서 도모코의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크기에 투명한 돌 여섯 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반짝반짝 빛난다. 삼촌은 그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집어 내 책장의 유리창에 가까이 댔다. 돌을 스윽하고 비벼보니 유리에 상처가 났다. 다이아몬드다. 잠시 동안 유리에 생긴 여섯 개의 선과 빛나는 돌을 번갈아 보며 우리 둘은 바보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렇구나. 삼촌은 천천히 말했다. 그 여자가 그랬거든. 왜 그걸 돈으로 바꾸지 않느냐고. 난 틀림없이 통장 얘기라고만 생각했어. 그래서 이런 거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대답했는데. 물론 미사코는 통장이라는 의미로 말했던 게 아닌 거야. 이 다이아를 말했던 거지. 난 멍해져버렸다. 이런 다이아를 돈으로 바꾸는 일도 위험하려나? 그때 미사코 씨 삼촌이 위험하다고 했더니 납득했지? 그렇지. 그랬던 거지. 정식 루트로는 좀처럼 팔 수 없는 물건일 테니까. 하지만 신중히만 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해. 나는 넋을 잃고 여섯 개의 다이아를 바라보았다. 불공평한 일은 산더미처럼 많지만 가끔은 이런 일도 있잖아.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다. 유쾌한 기분이었다. 미야베 미유키 일본 미스터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미야베 미유키가 쓴 최초의 단편 소설. 소설집이죠. 우리 이웃의 범죄라는 단편 소설집의 첫 번째 이야기 역시 같은 제목 우리 이웃의 범죄 낭독해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 처음 읽으면서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제 아이가 지금 딱 중학생이거든요. 중학생 주인공 아이가 좀 철없는 삼촌하고 함께 옆집 개를 구출하기 위한 어떤 작은 범죄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읽었고 그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재밌고 스릴 넘쳤는데 어머나 이렇게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재미난 결론에 도달을 하네요. 음 글쎄요. 이 삼촌사. 조카 둘과 삼촌 삼촌사는 이 다이아를 잘 바꿨을까요? 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특히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안내해 드리자면요. 그 유튜브 채널 안에서 재생 목록이라는 섹션을 선택하시면 제가 이게 오디오북으로도 묶어놨지만 해외 유명 추리소설, 한국 국내 추리소설 이렇게 섹션들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평소에 노출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